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2영상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신 국민연금공단의 남부본부 여기가 신사역 1번 출구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4번 더 오늘 포함하면 5번 더죠. 4번 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신중년 프로젝트 여러분들보다 선배예요. 제가 2018년도 가을에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는 동안 작가 탄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의 책을 이렇게 하나 지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발행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정말 후배 당연히 나이는 제가 어리겠습니다마는 후배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정통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진왜란 조선의 관군입니다. 관군 여기 뭐냐 하면 신각이라는 부원수 성이 부시고 이름이 원수가 아니고 성이 신시고 이름이 각이야 평산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황진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이 시작할 때는 장군이 아니고 종육품 도위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정의품 병마절도사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 대위에서 뭐가 됐어요? 소장으로 올라갔다고 6계급이 승진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1591년에 이조판서 오리 이원익 정승에 의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선발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현감이었다가 지금 그 정읍시 정읍의 현감이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6계급을 특진해가지고 올라간 게 전라좌수영 수군절도사였지요. 그리고 뭐야 이게 그것도 사실 수군에서는 종육품에서요 종이품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것도 굉장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정의계급이 있고 종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일품, 종일품, 정의품, 종의품 이렇게 정, 종, 정, 종 이렇게 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수많은 공훈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정의품으로 겨우 올라간 게 뭡니까? 삼도수군 통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진 장군은 1년 만에 그렇게 올라갔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공을 세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 조선의 관군이다.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군이 있었어? 국가군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역사교과서라는 게 참 왜곡이 심하다는 게 여러분들 임진왜란 거라면 관군은 수군만 있는 줄 알아? 수군만 이순신 장군의 관군만이 관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육군은요? 관군은 연전연패했고 그냥 의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관군이 좀 잘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주산성 있잖아요. 권율 장군이 했던 행주산성에서 행주 대첩을 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일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있는 김포총 지나서 있는 행주대교 있잖아요. 행주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관군의 맹활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외에 여성분들 치마에 이렇게 해갖고 앞치마에서 이렇게 돌멩이를 뭐 이렇게 들여다 날랐다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의병들이 또 하여튼 그것도 보세요. 의병들이 그 돌을 들어갖고 이렇게 외군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집어던졌다며 돌이 크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게 전쟁 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게 때문에 한 손으로 이걸 막 들어서 던지고 이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던지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사람들이 관군의 존재라는 거는 뭐 별로 뭐 그러다가 나중에 관군은 또 어떤 애가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조승훈 이여송 이러면 누구예요? 명나라 군사들이죠. 명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대신 싸우고 이런 줄 알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육군은 관군의 존재라는 건 없고 명나라 병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지고 보면 이순신 장군의 수군은 어떻게 의병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는 않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군 의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육군이라는 거는 그 아주 저기 뭐야 조잡하고 그 다음에 수군이 아주 완벽한 리더십을 세계 최강이었다. 자 그럼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죠. 뭐냐면은 그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도 임진왜란이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1624년에 일어났던 거 뭐예요?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에 일어났던 거 뭐예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선의 육구이라고 하는 거는 망구 씰 데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의병장 곽재우라고 하는 정말 그 의령 창녕 거기에서 부잣집 처가인 그 허씨 집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집안하고 뭐 재혼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골에서 요렇게 하고 낚시나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선조를 비판하는 답안지를 대과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가버렸고 때려버렸다고 나가라니는 다시는 내가 안아라니 이러내버렸단 말이야. 그냥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낚시나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무술 수련을 하면서 낚시를 했던 거지. 자기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건강의료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스스로 치료하고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들 허준이라는 사람이 의원이지만 그런 명의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거지만 침으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침으로 찌르는데 침 소독이나 제대로 했을까? 난 그 생각을 좀 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전통주에 담가서 알코올 소독을 하나? 아니면 불을 아무데나 피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불이 아무데나 피워집니까? 당시에 성량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부시돌에 이렇게 하면 불이 아무데나 피워서 불에 이렇게 달구면 침이 소독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침에 의한 감염, 임팩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조선의 이 선비들이 어느 정도 선비들이 다 이렇게 무술 수련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 미국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뭐 하나 쓰면은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고 코로나도 지돈 내고 막 진찰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의 피트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게 스스로 병이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 병 걸리면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과 우리 한국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은 실비보험 아무나 잘 받아주지만 몇 명 빼고 아무나 잘 받아주지만 미국은 실비보험 가입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크레딧트가 이거예요. 원히 실비보험도 가입했나? 이래 버린단 말이야.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조선의 관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전연패, 신리비, 탄금대 전투에서 아주 박살 났고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산 진성에서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정발 장군 아닙니까? 흑의 장군이잖아. 검은 옷을 입은 장군이잖아. 정발 장군. 그다음에 동네 성에서 또 열심히 지키다 싸우신 분이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송상현 동네 부사. 그다음에 다대포에서 또 밀려 들어오는 고니시의 군대를 맞아가지고 6만 명이 넘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200명이지만 쫄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죽음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이라. 뭐 이러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 윤홍신, 윤공신 형제. 여러분. 그 다대포 첨사입니다. 공식 직책을 가진 관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셋이 싸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중과부적. 아니 21만 명을 뭔 수로 당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서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의 역사가 시작되죠. 삼랑진 부사, 밀양 부사는 전부 다 놀래갖고 도망갑니다. 와 살아야 된다. 울산 부사도 도망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주로 내려온 이일 장군도 제대로 안 모여가지고 싸우다가 으씨 졌어요. 이러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신립 장군에게로 합류했는데 신립 장군은 적을 깔봤어. 그래가지고 2500명이 달라떨어가지고 갓도는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버렸어. 야 이거 적어가지고 다 싸우다가 왜? 신립 장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마 적이 조선에서 제일 잘 싸운다 카던데 자하고 싸우면 그래도 우리가 절반은 죽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갓도의 군사는 먼저 한양을 가고 고니시의 군대가 남아서 어떻게 돼? 저 신립 장군하고 싸운다 했는데 절반이 죽지는 않았고요. 우리 조선기병대는 전멸하고 신립 장군은 바보같이 문경세제 버리고 충주탐금태로 가서 싸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결하는 이런 참 놀라운 김여무리가 그 옆에 같이 있다가 같이 죽었거든. 신립하고 김여무리가. 여러분 김여무리의 아들이 김류예요. 김류. 여러분 그 남한산성 영화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조판서 최명길하고 예조판서 김상은이 막 김상은이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있고 최명길이는 화친해야 합니다. 이라고 있는데 가운데서 영의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저나 뭐 최명길이 올 싸웁니다. 아니 김상은이 올 싸웁니다. 하던 사람 하나 못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당시 영의정 김류입니다. 김여무리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 김류의 아들은 또 강화도로 소연세자를 강화도로 그걸 데리고 가서 왕비하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서 그래 강화도에서 여러분 미인선발대회 하다가 청나라 군대한테 박살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항상 꼽는 근현대사 민족을 팔아먹은 5대 역적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김경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참 재밌죠. 김여무리가 신림 옆에서 같이 죽었는데 그 아들하고 그 손자는 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황진 장군 장수 황씨가 되겠습니다. 장수 황씨. 그러고 보면 황진 장군이 죽은 곳에서 장수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사람들이요. 황진 장군이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거든요. 황진 장군이 전사하고 4일 뒤에 장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어 가본 적은 없어도 거기가 제법 그 소백산맥 그 안쪽에 오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무주하고 장수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상당히 그 뭐랄까. 아 이게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산골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무주에서 여러분 동계올림픽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 스키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산이 험준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12월 15일 조선의 관군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관군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진왜라는 역사가 정말 잘못 교육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조 임금은 막 도망을 가고 있고 그래갖고 또 뭐야. 임진강 그 한양 바로 위에 임진강 전투에서 또 깨지고 다시 평양성에서 또 깨지고 그래갖고 의주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함경도로 이렇게 갔던 임진왜란의 임해군하고 순화군은. 함경도에서 이거 뭐 여진족에서 귀화한 애들이 임해군하고 순화군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한테 갖다 바치고 자빠졌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뭐 임해군을 함경도로 보냈고. 저 평안북도 압록강 쪽으로는 어떻게 선조지가 가고. 압록강 강계하고 저쪽 위로는 누가 올라갔어요? 광해군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종사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잡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가 왕노릇을 하자 해가지고 임해군, 광해군, 선조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분조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진족에서 귀화한 애들이 조선이 이제 망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갓도 기요마사한테 갖다 맞히고 있고. 여기 분조 이것만 이제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선조는 의주까지 올라갔어. 그렇죠? 지금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명나라의 조승훈이가 총병 5천명을 끌고 왔고 얕잡아보다 또 깨졌어요, 여러분. 평양성을 수복하려 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명나라의 가장 뛰어난 장수인 이여송이를. 명나라의 가장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이자춘이의 아들 이여송이를 어떻게 돼? 파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여송과 함께 약 어떻게 돼? 14만 3천명의 명나라 원군이 옵니다. 여기서부터 전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 평양성을 탈환하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기도 파주의 장단면 쪽에 있는 장단군하고 파주 사이에 있는 벽재관이라는 곳에서 조명연합군이 쉽사리 한양을 점령하려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외군 군대가 딱 와키자카야스하루 고바야카와 다카가게 가또키요마사가 딱 걷히고 있다가 에워싸서 공격하는 바람에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명나라가 그때부터 슬슬 돌려빼면서 어떻게 돼? 이거 뭐 화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우리 조선병사들은 안 된다고 화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임진왜라는 제가 방금 설명을 다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관군이 한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진관체제라는 것이 있고 재승방략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진관체제라는 것은 뭐냐? 적군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을 쳐들어와도 그 지역에 중심되는 읍이 있죠. 그렇죠? 서울도 죄송합니다만 다 똑같은 서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화문 지역이 있고 여의도 지역이 있고 지금 여기에 강남 지역이 있습니다. 또 업무 중심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거 지역이 있고 와서 확 일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강남역의 유동인구가 총 얼만지 아십니까? 1,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1,700만 명이 강남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지하철하고 광역버스 타고 이거는 막 전 수도권에서 나오고 부산에서도 와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인구는 싹 좀 줄겠죠? 강남역의 인구는 어떻게 밀집되겠죠? 그렇죠?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되는 지역 쪽으로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읍지역, 여러분 이게 읍이에요, 읍. 여러분들 잘 아는 읍. 읍지역에는 이 병사들이 적게 분산될 수밖에 없죠, 적병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다 일정 기간 지키고 있는 거라, 일정 숫자가.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쪽에 500명 하면 여기는 한 1,200명 정도가 지키는 거죠. 이게 뭐야?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진관체제. 아시겠습니까? 자, 재승방약은 뭐냐? 이게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이게 지방군이나 수도권 군사들을 다루는 방책이었고 이 재승방약은 뭐냐 하면 진관체제를 해보니까 분산되지 않고 적이 한꺼번에 이쪽에 엄청난 양의 적이 올 경우에는 양의 적이 올 경우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가령 누르하치에 5만 대군이 막 쳐들어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이 안 되고 이쪽만 쳐. 그럼 여긴 다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재승방약체제라는 것은 각 읍에서 신지, 즉 중심지에다가 다 파견하는 거예요. 왔다 싶으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연락체계가. 굉장히 연락체계가 아주 잘 돼 있고 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잽싸게 모여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맞죠? 제가 지금 몇 개 강조하는 게 있죠. 1. 연락체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잽싸게 모여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이게 여러분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병마절도사 2.1위가 나중에 상주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도망치는 그 2.1위가 이거를 새롭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함경북도 지역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진족이 함경북도 지역에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아무리 재빠르게 움직여도 어떻게 산에는 또 어떻게 돼? 봉화가 많잖아. 산봉우리마다. 그러면 연락체계가 조선군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고 그 길목 길목을 지키는 것도 조선병사들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밖에 없고 잽싸게 모일 수밖에 없고 상대 적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기동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을 쳐들어온 외놈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다 건너서 오는데 다대포 첨사하고 부산진 첨사 정발과 윤홍신이 가수 이름하고 비슷해서 홍신이 이렇게 망원경이 있어서 옛날에 봤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병사들이 상륙작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이 국경수비를 얼마나 안 했냐면 상륙작전에서 희생자가 아무도 없어. 일본 놈들이. 여러분들 상대방의 국토를 무슨 새벽이나 밤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오후 2시쯤에 했거든요. 이 기록을 잘 보면 오후 2시쯤에 했어. 그리고 날씨도 청명했어요. 뭐 비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음력 4월 초인데요. 음력 4월 초에 일어났는데 그게 양력으로 하면 5월 초 아닙니까? 여러분 5월 초 생각해보세요. 비 많이 와요? 날씨가 흐려요? 습도가 많아? 아니잖아요. 청명한 날씨 아닙니까? 그래 왔는데 어떻게 돼? 아무도 그거를 본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상륙작전에서 아무런 저항도 안 받았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아무리 거슬레도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 전에 1592년에는 1546년부터 우리나라 수군들이 굉장히 그 밑에 삼포외란이라든지 사량도외란 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그 외부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주의를 깊게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13만 명 더 다 합쳐서 21만 명이 오는 동안 상륙작전이나 바다 앞에서 그렇게 못 막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유럽의 역사로 한번 가보실까요? 비슷한 시기. 그거보다 조금 앞에 일어났던 누구? 스페인 필리페 2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이렇게 건너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바렌트해를. 아 저 바렌트해란다. 대서양 바다를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국을 침공하려고 왔을 때. 여러분. 그건 왜 여러분 영국이 지금도 대단한 건가요? 바다에서 다 막았죠.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을 시켜가지고 포츠머스의 엘리자베스 1세가 나와가지고 딱 독전하면서 기다리고 있긴 했지만 쳐들어온다 하면서. 그죠? 드레이크라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을 그 스페인 무적함대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쇠사슬을 강하게 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기름이 나무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드레이크의 특공대 100여 명이 각 배를 이렇게 댕기면서 불을 막 지르고 댕겼거든요. 쇠사슬을 이렇게 타고 다니고 무슨 타잔처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지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네들끼리 불 나고 저것끼리 대포 쏘고 이러다가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걸 왜 상륙할 때까지 그래 가만히 놔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 해군 제독이나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웅이죠. 영국에서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웅인데 해적 주제에 천민 출신이 해적 주제에 말이지 써라는 거 가지고 백작을 받았어요. 그 드레이크가 드레이크 경입니다. 경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승 방약 체제 진관 체제 이거를 재승 방약 체제로 해보자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탕금대 전투에서 깨진 거야. 더 재미있는 거는 자 여기에 모여드는 이 관군을 누가 지휘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일단 그 관군의 지휘관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나 신립 같은 지방군사를 믿지 못하거나 지방군사를 업수의 여기거나 아니면 세 번째 지가 늦게 도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자 지가 늦게 도착하는 거 뭐야? 이 일 장군 상주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가토 고니 씨한테 박살났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야? 야 지방군 그거 못 믿는다. 내가 데리고 간 경군 그 기마대가 최고야 누구? 신립 장군 다 깨졌잖아요. 맞죠? 삼랑진 부사하고 저기 밀양 부사는 뭐야? 나는 서울에서 온 그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되면 내가 박살나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도망가버렸잖아요. 왜 서울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서울에서 언제 끝까지 내려갑니까? 그럼 나 안 그렇습니까? 밀양이 저 부산인데 어떻게 끝까지 내려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을 안 줬다. 그 다음 세 번째 뒤늦게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김수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 김수가 왔는데 한참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고 곽재우 산하로 이 병사들이 이쪽 병사 하나만 무너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개 병사들은 다 뭐야? 곽재우 휘하로 몰려서 벌써 전공을 세웠잖아. 정감진 전투에. 김수가 어떻게 돼? 명령이 서겠어요? 다 곽재우 말만 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수가 괜히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저거 말이야 저놈 새끼 저거 말이야 벼슬도 하나 없이 말이야 저 지방에서 은거하면서 낚시나 한 주제에 내한테 빨리 모든 전공을 다 넘기라 이게 다 조정의 그 뭐야 전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 난리 치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그 난맥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진관체제하고 재승방향을 다 뭐예요? 한자로 적어보자 재승방향입니다. 여러분 재승방향 그 다음에 이 건 whether or not 이거 있죠 where 그 다음에 진관체제이건 재승방향이건 진관체제건 모두 이 단점을 갖고 있어요. 1번 병사들의 지휘관 숙련도가 떨어져요. 지휘를 그 병사들을 평소에 해본 사람이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병사들이 다 모여봤자 적군이 딴 길로 가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고니시는 따라 붙고 뭐야 갓도우는 딴 길로 갔다고 했죠. 그러면 말짱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말짱황이요. 세 번째 병사들이 모이기도 전에 적병이 먼저 도착하면 결국 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사들이 모이는 속도보다 적군의 행군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 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 나뉘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관군 500명 관군 2000명 이라고 한 자빠졌고 얘네들은요 적은요 항상 대병이야. 여러분들 왜 조선은 1392년 건국 이후로 왕자의 난 이라든지 육진사군 이라든지 이시혜의 난 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병사들이 좀 나태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적은요 여러분 고작 1년 전까지 1591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이미 지고 없습니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대하는 수많은 다이묘 지방 영주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치에 반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던 130년 동안 젠고쿠지다이 전국시대 전국이라면 전쟁하는 나라 이 말입니다. 전투국가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칼 차고 활 쏘고 총 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었던 말 그대로 사무라이 국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21만 명의 대병이 와서 한 번 싸웠다 하면 6만 명 7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훈련된 병사들이 6만 명 7만 명이 있으니까 그게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합지조리 6만 명 7만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관체제 우리 과장님 이 그림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왼쪽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진관체제 향촌 단위의 각자 방어입니다. 자 관입니다. 배후요충지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진이라는 거는요 군사 거점이 되겠습니다. 배후요충지와 군사 거점을 정해놓고 외부의 침략을 막는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뭐야 길을 하나밖에 안 만들게 돼요. 그죠? 이거 좀 한 번은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 뭐냐면 길을 하나밖에 안 만들면 길을 진짜 병사들이 적군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순진한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재승방약 보시겠습니다. 주진으로 군사를 집결시킨다. 자 아까 보였죠? 집결시킨다. 적군이 옵니다. 거진 재진 거진 주진 주진이 주진이에요. 거진이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재진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 뭐랄까 스몰 포스트 그죠? 미디움 포스트 여기는요. 메인 앤 라지 포스트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모았더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 모으는 것보다 이쪽이 먼저 도착하면 끝이에요. 더군다나 한쪽 진이라도 아이고 나는 막 항복 갈란다. 아이고 나는 안 싸울란다. 아 나는 죽기 싫다. 하는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육군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진짜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산이야. 아시겠죠? 어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거진 재진 뭐 이런 데는 다 비우고 미리 주진으로 다 모아놨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지휘관이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거를 다 대비해놓고 훈련을 해놨어. 아니면 지휘관이 정말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그 사람이 호박 같은 거나 나르는 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한꺼번에 다 끝났어. 그러면 순식간에 통솔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아무도 배반을 안 했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각과 황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이 두 사람을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웁니다. 전혀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배워. 안 배워. 몰라. 그래갖고 황진 그러면 말이죠. 그 유사품 황진이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황진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훨씬 전에 저 개성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어느 기생의 이야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장군 이름은 황진입니다. 진 아시겠습니까? 제발 황진이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미처 다 모이지 못한 지역 관군들과 지역 백성들이 하나로 합친 것 그게 뭐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병 이라고 합니다. 의병 지난 시간에 한 거 왜 또 하냐? 복습하시라고 해요. 여러분 의병장 곽재우 한 번 들으면 다 아십니까?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런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왜 패했나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 가져왔습니다. 저 출처 얘기했습니다. 또 출처 얘기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 지역의 병력을 통합해서 방어한다. 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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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 내려온 장군이 한다 이 말이야. 지방 군대가 제때 안 모이면 어떡할 건데 지방 군대 중에 하나라도 반란군을 일으키거나 도망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장군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장군이 내려왔는데 영 이상한 놈이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나머지 지방 사람들이 자가 누군데 하고 안 따르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끔찍하시죠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방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랬는데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왜 내 명령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움직여 이래갖고 지방군하고 대판 싸우면 어떡하실 건데 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재승방량 주변 지역의 군사를 집결지로 모아서 왕이 파견한 장군 아 내가 진짜 좀 답답한 게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파견한 장군이 이거야 너무 목숨 거는 거 아이가 내가 보니까 뭐 중앙에서 또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왜 여러분 첫 번째 왕이 파견한 장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얘기합니다 왜 병사들을 이렇게 흐트려 놓는대요 이거 여러분 의문으로 제기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하지 않아 왜 소규모로 왜 소규모로 이렇게 다 째놔 이렇게 이렇게 찢어놓냐고 그 다음에 왜 장군이 왜 꼭 서울에서 왕이 임명해서 와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시죠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왜 임진왜란 초기에 그 따위 였는가 오히려 수구는 이런 거였죠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신경을 뭐 별로 쓰지도 않았고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전라좌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라좌절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경상도까지 와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경상우수영의 관할인 그 당포해 옥포해전 당포해전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옥포해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승리거든요 수군 해군 수군 육군 다 통틀어서 승리는 옥포해전이고요 육군에서의 승리는 그거보다 일주일 늦게 벌어졌던 어디예요 해유령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관체제가 뭔가 좀 제대로 발을 못한다면 의병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보십시오 4월 14일 날 부산에 상륙을 했어 4월 15일 날 동래성이 떨어졌어 그 시절에 진짜 하루 만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평균 행군 속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국방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5월 2일 날 한강 방어진을 돌파했을 때까지의 행군 속도가요 여러분 고니시 가토의 1군 고니시의 2군 그 다음에 구로다의 3군 그 다음에 구로다의 3군 여러분 모리의 4군 여러분 고바야카와의 5군 그 다음에 6군하고 7군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 뭐야 이 군대가 올라가는 데에 시속 몇 킬로 여러분 하루에 25킬로미터씩 진군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옛날에 그 많은 20만 명의 대병이 하루에 20킬로미터를 조총 들고 창 메고 칼 차고 여러분 화살도 몇 개 들고 화살도 옆에 차고 그죠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대학했어요 거의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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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가고 병사들이 막 뛰어갔던 거야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쵸 하루에 자고 밤에 탁 자고 탁 일어나서 다시 뛰어 이야 이 발에 물집 다 잡히고 여러분 얼마나 전쟁에 숙련된 병사들이었으면 그랬겠냐고 그죠 자기 여분의 갑옷도 하나 있어야 될까요 그럼 한 사람도 완전 군장해가지고 하루에 25킬로미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행군 속도를 절대 조선 병사들이 당시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런 것도 무본 놈이 잘하는 거죠 여기 4월 15일 동네가 무너지고 열흘 만에 상주 전투에서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이리가 못 내려왔어 4월 28일날 충주에서 어떻게 돼 탄금대에서 어떻게 돼 3일 만에 이이리가 꽁지 빠지게 상주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충주까지 해가지고 도킹한 거죠 신립장군한테 그래가지고 28일에 깨지고 어떻게 이거 깨졌다 하니까 29일에 바로 선조가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잘 튀어요 어제 우리 선거장님 말씀 받다가 잘 튀어 병자호란은 인조는 제대로 튀지를 못해가지고 남한산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잘 튀어 인조도 정묘호란 때하고 이괄의 난 때는 잘 튀었습니다 여기 남원까지 내려갔죠 남원까지 내려가다가 오리이원익정승이 임경읍장군을 초패는 바람에 다시 돌려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이원익정승이 남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남원에서 다시 전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전주로 다시 올라갈까 아니면 전남장성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시종무관을 장화를 벗어놓고 비가 와가지고 장화가 이래요 장화를 벗어나고 막 때리팬 거야 이놈의 새끼 너 인마 그 어린 놈이 똑바로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늙은 놈이 이래야 되겠냐고 네가 똑바로 왕을 보필했어야지 막 때리 그걸 옆에서 가마에 타고 있는 누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인조가 듣고 있죠 그죠 이거 지금 내를 패는 거지 이게 모든 왕실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가를 돌려라 한양을 지키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드리 맞은 장군 이름 우리 역사교과서에 임경읍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경읍 장군이 장화로 맞으니까 장화가 여러분 천으로 좀 두꺼운 천으로 된 거는 그때는 고무가 없었으니까요 두꺼운 천으로 된 건데 그거 뭐 맞았다고 뭐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좀 망신살이 뻗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제 상징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아프지는 않은데 퍽퍽 소리가 그냥 크게 나는 거죠 임경읍 장군은 나중에 오리이원익 정성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했는데 그 우째 병자호란 때는 제대로 도망도 못 가가지고 남한산성에서 그렇게 됐는가 몰라 왜 그건 한겨울이거든 그죠 한겨울이니 가마꾼이나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5월 2일 날 한강 방어진을 뚫고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갔을 수 있나 여러분들 지금 한번 걸어보십시오 4월 14일에 여기 와서 5월 2일 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차로 가면 하루 만에 가겠지 그건 차가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7월 2일쯤 되면 도착하실 겁니다 발 다 부르트고 도착하실 거예요 진관체제 지역 방어체제 지역의 군수가 군수 군수 다스리는 군수가 아니고 병력수가 많아야 된다 조선 초기에는 의무병체제여서 가능했다 의적의 수가 외적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17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뭐 50명 100명 갖고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진관체제의 단점을 빨리 극복해야 했어요 조선군 관군의 숙제였습니다 빨리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의병들이 그동안에 엄청 활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의병들의 위력을 관군에게로 편입시켜서 극대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해야 돼요 당시 병조판사라든지 도체차사 삼도 도원수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의병들이 관군으로 편입하는 것을 딱 싫어했죠 당연히 뭐 그거는 어찌 보면 조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재승방략체제로 빨리 갖추면서 여기 소고군이라고 하는 게 소고군 여러분 기존에 재승방략체제에 없었던 소고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이 없었으므로 양반 노비까지 수령 중심으로 수비한다 소고군이라는 건 뭐냐면 예비군 이 말입니다 예비군 요거까지 모두 승인한 사람 바로 삼도 도체차사 팔도 도체차사 오리 이원익 정승이 되겠습니다 바꾸었죠 이원익 정승이 하면서 어때요 요것이 또 아주 중요한 역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계변무 조선통신사 그리고 정여립 요거를 모르시면 임진왜란대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죠 왜 그렇게 군관을 왕이 파견한 군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까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까 왜 병사들을 그렇게 지역에 흐트려 놓았을까 소수를 요 두 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개에 대한 현상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답도 원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건 마치 임진왜란을 보면서 선조가 도망가고 명나라 군대가 오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고 이런 것을 6.25 전쟁에다 맞춰서 이승만이 도망가고 미국이 도와주러 오고 우리가 어떻게 돼 뭐 저기 38도선까지 갔다가 또다시 밀리고 이런 것하고 이제 여러분 연관을 시키는 거야 뭔가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임진왜란은 임진왜란 대로 보셔야 돼요 우선 그 전에 뭐냐 하면 종계 변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587년부터 1591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됐던 이 종계 변무는 행정적 실무는 4년에 불과했습니다만 정확하게 1392년 조선의 건국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조선의 최대 수건이자 최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뭐냐 이거야 이성계는 명나라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헌법도 적고 명나라 주변 주요 국가들의 정세를 적어놓은 글에 명나라 헌법에 이성계는 고려만의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간신 이인임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정도전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탤런트 박영규 씨가 했던 그 역할이 있잖아요 이인임 그죠 고려만의 이성계를 민생을 어지럽혔던 최악의 간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인 뭐야 이거 이인 입 급 자 이성계 이래 놨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이성계는 이자춘의 아들이지 어떻게 이인임의 아들이냐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392년부터 명나라의 사신을 매년 보내서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고쳐줬습니다 중국사람들 잘하는 말이잖아 아 차이프 또 차이프 또 여러분 차 불 도 도라는 건 그레이드 이 말이거든 어느 정도 불 도 그레이드 차이가 뭐야 차이가 불 나지 않는다 아이 뭐 이거 뭐 괜찮아 뭐 그 변방에 소국 뭐 그거 뭐 우리가 뭐 조선으로서는 명나라의 사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큰 과제였어요 아니 이걸 좀 고쳐달라니까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종계병무야말로 가장 조선왕실에 가장 수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핑계를 이렇게 됩니다 명나라가 니네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종계병물을 안 해줄 것이다 니들은 혈통이 원래 폭력적이야 그럼 어떻게 세종이 헬라해도 어떻게 니들이 신기전을 써가지고 어떻게 변방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안 고쳐줄 거다 그리고 세종은 뭐야 첫째 아들이 아니고 셋째 아들이라서 나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연상군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적실왕비의 어떻게 돼요 적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상군이 자기가 가서 고치고 오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거 고치고 오겠다고 왜 우리가 간신의 핏줄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연상군이 결국엔 실패하죠 그 다음에 중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종은 종계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인마 구태타 해가지고 정권 잡았잖아 이러는 거야 또 명나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중종 너는 연상군 네 형을 죽인 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종에서 다시 명종이 돼도 어떻게 해야 돼 또 안 됩니다 왜 인종의 죽음 중종에서 명종 사이에 있는 인종의 죽음이 석연하지 않다 왜 6개월 만에 왕이 죽느냐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의료는 다 받는데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종에서 선조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아이고 종계병물은 끝났다 이랍니다 왜 입양하잖아요 전국의 입양하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명나라에서 그런 핑계를 계속 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선조라는 그 어떤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왕실의 혈통이긴 하지만 명종 임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혈통이 등장한 거잖아요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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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계병물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조선왕조는 이인임의 아들로 가겠구나 이성계가 그런데 1587년에 여러분 조선 외교사절로서 명나라에 갔던 역관 번역관 통역관 홍순 홍순 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국경 쪽에 머물렀을 때 예전에 위기에 처한 아가씨 인신매매 돼가지고 가는 아가씨를 왕실 재산을 풀어갖고 한번 구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얼마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산적대들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 자기가 돈을 주고 이거를 샀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이번에도 만약 종계변무를 해결해오지 못하면 역관들의 목을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선조의 그런 말에 왜냐하면 선조는 자기 때문에 종계변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짜증이 났겠어요 그죠 자기 출신 때문에 안 된다는 그래 이 명나라가 정말 못된 거죠 어떻게 남이야 입양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1587년에 홍순언이가 갔더니 예 그 당시 외교부는 뭐야 예조였거든 예조 여러분 예문관 이 부시랑이 정말 외교차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홍순언을 맡는 거예요 아 조선에서 온 통역관 당신이 홍과 순언이 맡느냐 라고 예 맞습니다 제가 홍과 순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때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러는 거예요 뭘 고마워 원래 여러분 조선에서 온 사전은요 건방지게도 명나라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에 왔대요 예문관에 여러분 정육품이 오는 게 관례였대요 여러분 육품이 지금으로 치면 그 주사님 있잖아요 주무관님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육품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육품이 인격적으로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육품이 나오는 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외교차관이면 뭐냐면 정일품이야 얘는 정일품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홍순언이 깜짝 놀래 무슨 소리 이게 막 이렇게 엎드려서 당연히 홍과 순언이 맞느냐 맞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대전회통 그 헌법을 작성하고 고치는 권한도 이 예무시랑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순언이 얘기를 하니 그런데 도대체 저희를 왜 도우려고 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3년 전에 국경에서 구출했던 그 아가씨가 여러분 그렇게 구출이 되고 난 뒤에 이 어떻게 석성이라고 하는 이 예무시랑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이 되어 어떻게 조선 사신이 온다는 소리에 이 부인이 꼭 조선사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 이 석성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친한파였고 친조선파였어요 음 그래서 이거 동계 변무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쳐줍니다 그래서 1587년에 말력본 말력황제가 이걸 이성계는 이자춘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이 뭐야 명나라의 모든 지방문서가 그럼 다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의 문서도 다 고쳐야 되고요 동남아시아 문서도 다 고쳐야 되고요 그 전부 고치는 데에 어떻게 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사 황윤길하고 뭐야 부사 김성일이 갔던 제1의 임무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요거 관련한 문서를 다 고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역사교과서에서 한 번도 안 배우셨죠 그죠 뭐 이게 대도 안한 상동가 그 무슨 드라마에 여러분들 뭐야 임상욱이가 여자 구출해 주가지고 그것 때문에 벼스라치로부터 상권을 허락받고 개뿌리에요 그거는 석성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홍순원의 이야기를 거기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조선 후기 1700년대에 존재했던 유이태를 갖다가 허준 드라마에서 허준의 스승으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유이태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잖아 진짜로 무슨 유도지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잖아 유이태의 아들 그 몸땐 놈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아니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종교의 변무를 고치니 조선통신사가 1590년 4월에 일본 대마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마 도착을 해서 어떻게 돼 황윤기라고 돼 있는데 자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돌아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도요토미 이데요 씨가 만나주지를 않아가지고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김성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전하 서인인 황윤길은 지난 기축옥사시에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뭐야 서인인 황윤길은 동인인 학봉 김성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전쟁으로 민심을 독력해 하려는 것이옵니다 가납지 말아주시옵소서 황윤기는 뭐야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여기 1589년 이거 이때 87년에 종계 변무가 완성되었으니 선조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른다 이제 이제 누가 나를 보고 입양을 했니 이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 놈의 삼대를 뼈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전하하고 이 정통성이라는 게 하늘을 찔러 역대 선조 어느 대왕도 하지 못했던 종계 변무를 짐이 이루었노라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루었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성은이 하여 가싸움이 되어야겠지 그러니까 그때 호남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울곡의 제자였거든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들어오니 송강 정철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서인을 싹 쓸어버립니다 아세요 자신감이 넘치잖아 나에게 반항을 해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임마 지금 종계 변무에다 찬성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이 성계 할아버지는 이자춘의 아들이야 이인임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서인 한 명 동인 한 명으로 통신사를 파견해서 종계 변무를 고치라고 했고 정여립에 난이 피로 물들여서 자그마치 2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서인인 황윤길은 지난 기축옥사시의 세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민심을 동력해하여 우리 동인을 다시 한번 동인과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함이니 전하 황윤길의 말을 간압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를 임진왜란 때 조선관군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붕당에 절대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정에서의 세력다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백성들은 뭐 그게 뭐 동인이든 서인이든 내가 그게 뭐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뭐 당장 내일 죽게 생겼구만 무슨 그런 한가로운 정치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광군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재승방략을 해서 중앙으로 모이더라도 중앙으로 모이기 전에 지방의 지휘관들이 뭐라고 하면서 모일까 절마 저거 동인이가 서인이가 이라고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칫 젊은 하다가는 이 외놈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경상도에 조금 들어오다만 외국일 수도 있고 나머지는 그러나 서인 편을 들었다가 갑자기 내가 동인이 집권하게 되면 내가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인 편을 들었다가 내가 서인이 집권하면 내가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야 기축옥사에서 2천 명이 사약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사람이 쫄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것과 관계없는 지휘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초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이 한 서너 달 지나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거 전쟁이다 외국이 아니라 전쟁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임금도 피난 가는 차에 이제 붕당정치의 모든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각지에서 의병들이 제대로 대처 못한 선조 임금을 원망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곽제우 같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는 찰나 여러분 두 명의 장수가 등장하니 그것은 5분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2부에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멘